뭔데? 아니 왜 저러는데? 뭐야 개빨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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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올라프 미쳤네 와 이겼어 미쳤다 진짜 나 진짜 마이너스 3인분이다 너 와 와 이즈리얼 개잘하던데? 와 와 와 이걸? 진짜 어 특별한 거 그래도 빨라요 우리 집에 있니? 하하핫하핳핳핳 진짜 어이가 없네 하으으으으하 야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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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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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어? 또 만났다 올라프 또 만났다 어 올라프 지금 개빡치겠는데? 전판을 12데스한 우디를 만났어 오케이 루시안 탈론 아 눈치 보여서 이거 정글을 못 들겠네 울주쩡 후어얽 아 미드.. 야수오네 어우 픽을 안하시는데? studentów Pf foods 제가 은혜 갚겠습니다 이번판 전판! 빡시게 오!! 캐리 받았으니까 이번판 은혜 갚겠습니다 마 근대 실버 근대 골드 아 뭐해! 와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았다 하이카린 많이 이길 수 있나? 좀 애매하다 아 죽어라! 아 안죽었어 역시 1대1 최강자 아 얘 그거 없지? 나이스 아직 2렙이라가지고 병넘게 안 배웠지 나이스 아직 2렙이라가지고 병넘게 안 배웠지? 얄미운 녀석 마이치 롤하면서 도대체 몇 명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까? 이 게임은 진짜 악마가 만든 겁니까? 오케이 완벽합니다 오잉 아 퉁두니님 또 은혜 갚으라고 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어딜 넘으려고 오 그라치 그거야 그거야 오케이 와 이걸 이거를 맞붙네? 브라움 멋지네? 그라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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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글이다 해글 음 하지만 승률은 우디르보다 안좋음 하는건 많지만 게임은 진다 우디르를 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이길 수 있다 우디르야말로 진정한 꿀챔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해서 뺏길 위험도 없고 밴될 위험도 1도 없습니다 최고의 캐릭입니다 절대 안해 진짜 우디를 하고싶었는데 누가 해가지 밴하거나 뺏어서 못한적 진짜 한번도 없어요 어? 잠깐만 레드만 먹고 레드만 먹고 나 갈게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나 궁배였거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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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로니 뒤에 쫓아오는지 몰랐어 우디를 하고 기도하면서 멘탈 흔들리기 이긴 DS 히카림으로 캐리하면서 멘탈 지키기 중 히카림은 캐리하고 지면 멘탈 더 터져요 캐리하.. 뭐야 이거 단건 뭐야 이거 캐리하고 지는게 최악이 그건 캐리가 아니죠 결국 진거니까 더 오히려 나 땜에 졌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내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자 여길 한번 가줍시다 와우 그라치 완벽한 쿵짝쿵짝 쿵짝 따봉 한번 저 노프리거든요 한번 더 잡을 수 있음 회복하지마 어 뭐야 풀이 있네? 뭐야 노프리 아니었나? 노프리 노궁마이만큼 진짜 안 무서운게 없지 오 야스오 보여주나요? 야스오 보여주나요? 야스오 보여주나요? 야스오 태풍 4 라인 그렇지 바텀 좋아 아허 아 마이 맨날 와가지고 요 라인 막는거 밖에 못하고 있어요 저러면 이제 정글 힘든거에요 어 야스오 또 역시 야스오 유저 명불허전 야스오 유저 야스오 유저의 공석과 채팅은 비례한다 맛이 날아오 나 카이사 저 안무빙 너무 불안해 어어어 호흡 오케오케 저가요 당신거의 역속 이거 풀루 지금 못먹었을것 같거든요 그렇지 호잉 어오헤헿헣오헤헿헣 나 궁 없는디 궁 없어도 녹여버리는뒹 오..이걸? 그쪽으로 오면 위험한디 어..잘 도망치는 딩 아니 정말.. 난리 났는 딩 어 탑 역시 등두니님 역시 등두니님 최고예요 죽어라 역시 이게 바로 폐황색 팩입니다 나 집가서 트포 좀 사오자 아.. 뭐야 뭐야 궁 그렇지 아 나 또 현상금 줬나? 아 오백오..850원이나 줬어 또? 난 진짜 죽으면 안돼 잘해야돼 나 한 번 죽으면 너무 커가지고 죽으면 안돼 아까 우디르는 한 마지막에 한 얼마 줬을까? 한 80원? 90원? 막 이렇게 줬을 것 같은데 10번 넘게 죽으면 100원도 안주거든요? 어..바람용 어어 이렇게 비벼지잖아 나 죽으니까 내..내 탓이야 다 내 잘못이야 김선우 벽보고 서서 반성해 김선우 벽보고 서서 반성해 자 이제부터 안 죽을게요 아 요물 먹었다 와아 아! 궁 1초! 아라고 하자마자 죽었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어 잘해.. 잘해고 죽어서 괜찮아요? 그래 수호야 솔직히 뭐 내가 다 키워줬지 뭐 근데 이거 무적의 논리 있어요 너 정글 때문에 잘 컸잖아 이러면은 야 롤이 뭐 철권이냐? 롤은 팀 게임이야 꼭 너도 팀은 좋던지 무적의 논리 개빡침 이거 먹고 미드 쫙 밀자 바로 어 뭐야 어 왜 죽었대 어 나 미드 밀고싶었는데 오케이 퉁두니님께서 밀고싶은데 미세요 승두니님이 우리팀 쌍둥이를 밀어도 참을 수 있어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건 솔직히 못 참지 어디서 블루를 먹을려고 안되거든요 왜요 왜 또 다 죽어 근데 왜요 왜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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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다 죽어요 아 왜요 호 여러분 여러분 괜찮아 나도 내가 아까 올라프처럼 하면 돼 다들 잘하고 있어요 흐하하하하 느긋한 고수인척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돼지용 아주 훌륭한 용이 나왔습니다 어 나 걸렸다 어 헷카림 쟤 도망간다 잡아 나이스 자 달라고 와 헷카림 초고수 아아아아아 오케이 틈두뉴님 틈두뉴님은 괜찮음 흐하하하하하 쓰읍 흐하 쓰읍 오케이 다른 다리 없으면 도욕했다 틈두뉴님이니까 참는다 진짜 쓰읍 쓰읍 자 은혜가쁜 헷카림 이야기 아주 좋네요 이거 치면 되겠다 야 쳐 쳐 쳐 쳐 얘들아 쳐 도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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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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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 카이사를 노리려고 나를 노린다고 나를 노린다고 헉 뭐야 미쳤습니까 탈론 아 안돼 얘들아 왜 나랑 카이산 없으면 너네 뭐 센 줄 아니 너희들이 하어엉 그치 하어엉 하어엉 으으음 하어엉 하어엉 끝났스 아 비워드 템포란이요 오이케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겼다아악 게임 끝 요루 앟 아 이마시지 아 이마시지 이마시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